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요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요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요.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요.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요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요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요.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요.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휠기야의 증손이오